오늘 잠시만요, 요즘은 넉방. 되게 쪼금하다. 탱글탱글 진짜 맛있어 칠라식도 있잖아 너무 이쁘다 오늘도 두레통닭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닭똥치 7,500원 생맥주 500cc 4,500원 매운 소스입니다 이 고추를 요렇게 딱 튀겨서 주시네 그리고 그리고 특이한게 닭똥치의 껍질이 이렇게 튀김이 얇아요 두껍지도 않고 오 매콤하니 맛있다 소스에 찍어 먹어봐야지 매운 소스 주시네 음 진짜 맛있어 그리고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한잔 바라비뽀 이렇게 사고가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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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